소녀의 음악 그림이 이게 날꺼야, 아까 머리를 꽁 하니까 소는 거를 그냥 불쌍해 아, 눈 뜨고 보고 싶어요 눈 갖고 있어야 해요 눈 보고 싶어요 여기선 단 한 놈도 살았으면 빗나간다. 아우 야 재호가 진짜 풀다. 아유 진짜. 세상에. 아하하. 아하하. 이제 이 사람이 이거까지. 이거. 그러니까. 안 되니까. 난 내 팬미팅이 예쁜게. 알래시아에서 해도 난 다. 배 떴다. 사사치 셔티라. 네. 슬픔! 슬픔! 이 상태가 안 좋아. 수기를 넣어버려 해도 가버드리지 못해. 지금 상태가 어때요? 네, 좀 잘생겼어요. 이렇게 말해줘요. 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찍는 거죠? 계속 아픈 예정이에요. 아프, 아파서 누워 있는지. 야, 저 한숨만 할 수 있어. 유리 형태가 어때요? 그냥 피곤한 거예요. 가부야, 너는 가서 진초연으로 데려가라. 진 씨 집안에 피가 필요할 거다. 알겠습니다. 바로 데리고 있습니다. 자네는 그 소송으로 가주게. 광구가 초연이랑 뽀뽀신 찍고 올라간 광대가 아직도 안 들어갔는데. 지금도 올라가야 하는데. 네, 슬픔! 내려와라, 내려와라. 제가 오늘 대기실에서 너무 심심해서 꾸미고 있었어요. 정말요? 너무 겹쳤어요. 멀리서 와도 최연이고. 이 선생님 서우리 깨어놨습니다. 아니요? 이 선생님 서우리 정신 차렸어요.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큰일이니까요. 잠깐만요. 저 아가씨. 왜 우리 옛날 신앙실 다시 구경 가던가. 그렇죠. 그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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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가씨는 못합니다. 그,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큰일이니까요. 자, 오케이. 그럼 귀가 왜 이렇게 빨개? 원래 빨개. 더우니까 그렇지. 귀가 왜 이렇게 빨개?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유리의 상태로는 진영까지 옮길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. 결제는 깨지 않고 진영 밖으로는 안 되는 거 어쨌든. 대단해 말하는데. 마음에 번. 야. 안 할 수 있는 거 봐. 웃음소리도 따라한다. 웃음소리도 따라한다. 화요일은 어떻게 웃는다고요? 왜 또 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너 진짜 울지마 죽여버리고 있어 왜 또 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너 어 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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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왜 자꾸 구현이 발레마다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화내는 게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같지 저 다리 핵심이 아니라 잘 들었으니까 잘 갈게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그냥 보고 싶고 널 봐야겠어 좋았어 하루를 하늘 하루를 내동 하루를 석섭이는 서방의 장옥이야나? 방금 못 찾으면 우리 집으로 오랫지 않네 우리 집 궁궐이야 운명을 만들어봐 거짓말은 아니지 나도 그러면 결과가 깨지면 안 되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하고싶쇼 시간 더 레슨 빨리 가자 나도 야! 아 야 무서웠나?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교체 파는 거 중에 제일 메가리였어 그러면 그리고 이게 이미 보여야 되니까 나중에 같이 거북이를 보여줘 계획이 없던 도출이 전동이 만약에 저 똥 빼 있었으면 어떻게 아파했어요? 많이 그려야지 다 됐다 다 됐다 빨리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어 다 되겠다 수고하셨구나. 수고했다 저거. 아주 좀 많이 쓴 게 없네. 아니래? 더 해야지. 야 막부로 나가면 자비해놔. 참 희한하지. 내가 하면 괜찮아. 많이 하면 환장하지. 그러게. 아니 그쪽으로. 망우야. 네? 나 이거. 비지시더라. 장담. 고원. 고원. 시청자 잘 나오네요. 이름을 모르시네. 고원. 공수는 아니네.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하고 가서 어머니 환불드릴까요? 혹시 인사만. 그러면 내가 얘가 들어오면. 진수지방 장려진구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진출. 진출. 이거 뭐 해? 네. 진출. 뭐요? 은교할게요. 팀장님이랑 훈련실이에요. 아 약간 그 아련한 치와와 던지 않았어요? 아이고, 아이고, 너무 예쁘다. 집에 가자. 시선을 막 시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차피 들어온 거 아니야? 들어온 거 아니야? 안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. 역시, 역시. 여기 손 쓰리면 어떡해. 엘켓. 정우, 찾았냐? 네, 찾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형, 잠시만요. 이제 오줘버려. 다 왔습니다. 자, 오케이, 됐어. 오케이. 자, 오케이, 나보고. 네, 됐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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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. 당구 총수가 시신으로 봐도 정리를 치르라 했는데 여기 이 녀석이 도로님을 꼭 보여드려야 된다고 난리를 줘서요. 창의를 치러줄 가족은 전혀 없느냐. 맘에 아파요. 저를 이렇게 좋아해준 여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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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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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그리고. 구연이가. 향을 잡고. 와, 제가요? 네가 한 번 해봐. 해봐. 탕 잡고. 하고 싶은데. 나도 머리색 하얘기 있어. 진짜 꺼네. 되게. 왜 이렇게 해? 왜 이렇게 해? 고고고 왜 이렇게 해? 될 수 있어? 으악 아니 처음 처음 나 못해 나 못해 나 더 맞혔네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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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테크 한 거 작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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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뭐 이하이젠 아하 이하이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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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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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사 택사 아 죄송해요 아니면 엑셀 아 지방 하이 정신 정신 하이 오케 연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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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.